크래프트 컴플렉스라고 민예공예품 정통공예품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약간 공예품 박물관 그런 곳이구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보자 다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들어가보시죠 누군가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 사람들 사왔던 생활 습관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곳입니다 말레인 랑카미 민속공예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편집 다녀석 우왁 이렇게 다이가avait 놓은 loved 고맙습니다 마리아채드라 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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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